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엔비디아 가격이 이렇게 폭발을 뛰기 전에 한 400불 선 지금이 따블된 거죠. 이미 400불 선에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생성형 ai가 주도하는 세상이 펼쳐지겠구나 이렇게 베팅을 한 겁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4분기입니다. 미국의 전권 거래소에서 이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보유 내역을 보고하는 것이니까 이미 한참 전이죠. 지난해 4분기. 4분기에 미국에서 돈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느 것을 주로 많이 샀는가라는 부분을 잘 정리해놨는데 월가를 대표하는 7인의 건물들이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는가 이걸 아주 간단하게 잘 정리했네 시각적으로.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캔피셔 피셔매니지먼트의 여러분들의 co는 amd nvidia 대만 반도체 tsmc asml이 아마 네덜란드에서 할 겁니다. 장비 반도체 장비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또 소프트웨어가 여러분들 뒷받침돼야 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 이걸 많이 샀네요. 판근은 오라클 반예크 반도체 etf 상장지수 펀드. 반예크 반도체는 제가 가끔 소개했죠. smh smh라는 그런 표시로 나타난 회사인데 이 회사는 미국에서 가장 큰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그걸 팔고 이렇게 개별 주식을 산 겁니다. 이건 대가들이니까 이제 펀드 투자 같은 건 잘 안 하겠죠. 그 다음에 레이달리오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브리지 워터 어소시에이체 레이달리오도 엔비디아를 매수한 겁니다. 이 사람도 이미 4분기에 4, 4분기에 이미 그렇게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돈이 이쪽으로 가구나. 그 다음에 이제 스탠리 드르켈 밀러 엔비디아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라클 이 사람은 팔았네요. 엔비디아나 tsmc를. 그러니까 다 본인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매수하고 또 매도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보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미 지난해 4분기 정도에 확실하게 이쪽으로 베팅을 하기 시작했구나.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돈언니로 유명한 캐시우더 아크인베스먼트는 amd를 매수하고 엔비디아나 이런 데를 매도하는 이런 거가 발생을 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캔피셔 피셔인베스먼트 해장은 지난해 4분기에 반도체 주식 매집에 집중했고 amd 브로드컴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고 대만 반도체 기업인 tsmc와 반도체 장비기업인 asml도 주요 투자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던 반에크 반도체 상장지수 펀들은 대거 팔았다. 반도체 산업 전반에 투자하지 않고 개별 기업 주식을 선별해 투자하겠다는 뜻을 보입니다. 자기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리서치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가들이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가를 보면 세상의 변화의 물꼬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 거죠. 레이달리오가 설립한 브리지 워터 어소시에이츠는 엔비디아 주식을 22만 주 추가 매입했고 기존 보유량 4만 8천 주에서 4배 수준을 넘는 주식을 새롭게 사들인 거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거기다 투자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간다고 봐기 때문에. 이 사람들 벌써 2배 3배를 남겼겠죠. 지난 하반기니까. 이렇게 월가에서 돈을 직접 투입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럼 한국에서 소위 주식을 운용하는 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이게 2월 20일자 기사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미국에 직접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방식을 봤고 지금은 한국에서 돈을 운영하는 투자 운용사의 소위 보스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의 돈을 굴리기 달인 6인에게 물었더만 그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엇갈리네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ai 광풍에 대해서 적극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ai 기업의 수익화 기회가 높았고 과거의 여러분들 닷컴 버블과가 다르고 향후 수십 년간 메가 트렌드를 생성할 것이다. 그러나 또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는 사람은 ai 핵심 설비와 장비업체 주가는 과거의 it 버블과 유사하다.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 의견이 잔반 양론이 충돌하지 않습니까요. 지금 들어가도 괜찮냐. 찬성하는 사람들 관련 주식을 꾸준히 사들이는 것이 내년에 후회를 안 하는 길이다. 그다음에 또 반대되는 사람은 조급함 보다도 분산 투자로 장기 접근해야 된다. 어떤 종목을 추천하냐. 적극 투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수혜를 넘겨받는 초입에 있다. 하드웨어인 엔비디아를 넘어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 기업들이 이제 혜택을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타이거 이런 기술주 중심의 그런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네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아니고 생성형 AI 반도체가 생산성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대부분 다 내린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